지난주에 뵙고 일주일 만인데 시간은 일주일인데요. 그죠? 심정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일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 바쁘게.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몇 달을 사는 것 같은 일이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이 되면 그것만큼 고민한 것만큼 시간이 간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민했던 일이 오늘 해결이 됐어. 그러나 오늘 하루가 1년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천복공 역사에 처음 목회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부부 동반으로 처음 장가계 중국이죠. 장가계를 3박 5일 다녀오고 오자마자 어저께가 참 부모님 성혼 결혼하신 지 56주년이 되는 날 어저께.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희들은 부모 아버님이 계실 때도 무지해서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하시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극히 없죠. 무슨 대회를 하시고 나도 이 대회를 왜 했다. 아버님 대회를 막 급하게 하시고 나서 축승의 날 이번 대회를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했구나 하고 말씀해 주셔야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섭리는 우리가 왜 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몰라요. 사탄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버님은 탕관복귀 해오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 의미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의 말씀이 천여권 이상 나와있지만 그 말씀은 인류가 영원세세토록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가정맹세 4장 4절이죠. 4절이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대가족이 나와요.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천주대가족이 형성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천주대가족을 이루기 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핵이에요. 모든 우리가 먹고 자고 가고 일하고 잠자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참사랑을 빼놓고서는 축복가정이란 아니고 사람이란 이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상세기는 천주대가족을 해야 아 자유롭다. 아 행복하다. 아 평화로워. 참 통일이 돼서 행복하네.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다운 자유의 맛, 참다운 행복, 참다운 통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아직 맛을 못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어렴풋이 아버님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이게 행복이 아닐까. 이게 자유로움이 아닐까. 왜? 그동안 6,000년 이상 사탄 세계에서 살아온 과거의 흔적? 그런 것 때문에 그 핏줄 때문에 참 자유의 맛을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참 행복이라는 얘기는 참 부모님만이 참 자유함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라는 말이 아 몸마음이 하나 돼서 일체권에 됐을 때 그것도 참사랑을 중심하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통일이 있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당대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많이 드리고 기도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가뭄, 가뭄, 아버님의 진리와 가뭄이 돼서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장가계를 갔는데 참 개시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천문, 그러니까 장가계라는 것은 한 불악이에요. 불악. 우리로 얘기하면 한 700만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도시에 그 도시가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하반부의 중심 내륙지예요. 내륙지. 그러니까 그 내륙지다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옛날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오지? 오지라는 거 알아요? 오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살 수 없는 오지라고 보면 돼요. 중국에. 오지인데 장가계인데 그게 이제 오지인데 거기가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물이, 고을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물이 많아. 그러니까 호수가 많고. 그러니까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하루 종일 걸어도 계곡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늘이, 어떤 사람은 옛날에 하늘이 닿지 않겠나. 1,560m, 1,600m 고지예요. 그런데까지 그렇게 높아 산이. 그런데 이제 관광을 개발을 해서 돈의 맛을 중국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른 아슬아슬한 데를 다 다리를 놔서 걸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데 그 절벽 있는 데다가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우리들 육산빌딩이나 어디 갔을 때 밑에 투명하게 비치는 유리 그라스 다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리를 놨으니까 그 다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완전 절벽이잖아요. 그게 금잔계도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런 다리를 해놓고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투자는 했겠어요. 그리고 그 1,600m의 케이블카를 40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그 계곡을 바라보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또 엘리베타? 엘리베타는 20초에 그걸 다 내려오게 초고속으로 또 해놨어. 그 꼭대기서. 그러니까 그 절벽을 붙여가지고. 엘리베타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절벽이야. 다 산의 계곡인데 20초 만에 딱딱 내려오니까 그래도 그동안 순간 소름이 끼쳐요. 무서워. 그렇게 자연을 관광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개발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장가계라는 걸 중심으로 잡고 여기는 천자의 산, 여기는 천문산, 여기는 무슨 정가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골짜기예요. 우리는 장가계 하면 그게 한 산인 줄 알았어요. 그 골짜기를 중심 삼고 원형으로 그 고을을 오지니까 주위에 뺑글려 다 산이야. 그런데 그쪽에 장가계에 천문산, 천자산, 은가계 이런 것이 개발이 돼 있고 지금 정가계하고 또 무슨 뭐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을 뺑글려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리도 놓고. 그래서 천천히 개발하면서 이거 다음번에 또 오세요. 여기는 아직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천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개발된 곳. 최고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입장하는 제일 낮은 출발지. 거기에 이제 자연이 바위와 산과 물과 그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계곡이. 그 무대를 배경으로 천문쇼가 있어요. 밤에 해요. 그런데 거기 출전하는 배우가 2천 명이야. 출연하는 배우들이. 그런데 천문쇼가 그 내용의 스토리가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개시적이다. 교구장이면 눈물이 나게. 교구장이면 참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주의 설교를 참부모의 성은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 참부모의 성은식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스토리가 천년 묵은 여우가 있었어요. 백여우야. 백여우인데 꼬리가? 천년을 묵어서 백여우는 꼬리가 몇 개죠? 응? 아홉 개. 대개 천년 묵은 백여우 하면 꼬리가 아홉 개로 나오죠. 그런 백여우가 있는데 천년 묵은 백여우지만 거기도 여우 세상에도 왕이 있잖아요. 남자 왕이 결혼식을 하려고 간택을 하는 거야. 그 스토리가. 여우들이 그 천말 이상의 여우들이 도반 장식을 하고 다 나와서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떨잖아요. 그런데 백여우가 꼬리가 곱 달린 백여우가 선녀같이 이쁘게 하고 나타나니까 글리의 화살이 가죠. 왕이. 이제 왕비로 간택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왕비는 천년을 묵어서 오직 소망이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죠. 여우들의 소망이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다. 우리 한국의 건국 신화에 보면 곰이 호랑이하고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라 굴속에서 며칠. 백일을 지나서 쑥하고 마늘하고 그런 것만 비겨서 곰은 참아서 사람이 돼서 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군 안검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아서 고조선이 출발됐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실화예요. 그런데 야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타락한 후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구미요? 그렇게 꼬리가 아홉 개고 천년을 기다려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데리고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몇 천년을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실 때 40년, 50년 기도했습니다? 아니에요.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인류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천년이에요. 인류 역사에 6천년간 메시아를 만나 사람으로 접부침 되기 위해서 축복 어린 양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류가 몇 년을 기다렸다? 6천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천년을 사람 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나무꾼, 효자 나무꾼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꾼이 너무 착해서 이 백여우가 나무꾼한테 미쳤어. 그래서 빠져서 나무꾼에 우렁각시 마냥 나무꾼 집에 가서 나무꾼이 없는 사이에 빨래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그러고 오직 그리움이 나무꾼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우, 왕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그 나무꾼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불악에서 사는 국민들이 백여우를 그 불악에 들이면 불악이 시끄럽지. 우리 왕비될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겠다 하면 그 사탄이가 우리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잖아요. 그 여우, 왕이 자기 간택할 왕비가 인간 세상에 결혼하러 따라갔다. 그러면 밤마다 와서 그 불악을 뒤집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나무꾼은 너무 예쁜 거야. 마음이 착하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세요. 하지만 나무꾼은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여우도 호야예요. 이름이 호야. 그러니까 여우호자예요. 그죠? 호야. 그런데 그 여우가 천년을 기다렸으니까 나무꾼 나이보다 많잖아요. 그래 호야누님. 호야누님. 그리고 나무꾼 무슨 동생.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오페라 스타일로 성악으로 얘기하면서 그 배경에 사람들이 무용을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절하죠. 애절해. 그러니까 불악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백여우를. 그러니까 불악 사람들이 저 여우를 때려잡자. 여우를 죽여야 우리 불악이 조용하다. 그러라고 막 죽이려고 막 화살을 쏘고 막 갈 때 나무꾼이 말리죠. 못 들어오게. 그렇죠? 안 된다. 건들지 마라. 막 이제 그렇게 그런 스토리로다가 한 시간 반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가는지 모르죠. 그 스토리는 1막, 2막, 4막까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정성 드리고 굴 속에서 어디서 백여우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드렸어요. 그런데 천년을 정성 드렸다고 그랬는데 사람으로 해서 마지막 크라이막스는 그 인간 세상 여우굴 정성 드린 공중에 사다리같이 이렇게 이제 캄캄한 밤이니까 달만 떠가지고서 탁 해가지고 견우죽념 마냥 만나고 딱 크라이막스로 포옹하고 불빛을 하니까 둘이 이렇게 승천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르다 탁 사라지는 게 끝이에요. 어? 이제 둘이 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천년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열 번을 기다려 만년 만에 사람과 혼인을 하는 얘기예요. 만년. 만년 후에. 그래서 백호가 만년 만에 그 나무꾼과 성사를 내려요. 그래서 호야누님 나무꾼도 뭘 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누님과 나무꾼과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결실이 되는 크라이막스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 천문산 쇼예요. 근데 5만 원이에요. 5만 원 입장료가. 근데 아깝지 않아요. 볼만하다. 그 무대가 자연 무대인데 밤에 불빛으로 하니까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교구장님이 감동받고 우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빠져드는 사람들은요. 남자들도 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나와요. 너무 애절하니까 많은 여우 그쪽에서도 이 호야나 나무꾼을 죽여야 그 성사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인간 세상에서도 백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연 사연을 갖고 막이 막 바뀌지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전 세계의 인류의 문화는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애기 셋이 돼서 나무꾼과 부부를 이루기 전에 안 됐는데 둘만의 날개를 내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두루박 타고 나무꾼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 전래동화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라고 흥부 놀부 이야기. 그것은 가이나벨 이야기잖아요. 인류 역사는 왜 그런 드라마와 그런 오페라와 그런 연극 쇼 같은 걸 하느냐. 근극에는 인간 본성을 중심 삼고 하늘, 메시아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각 지역 환경에 맞게 그 문화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인류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언어의 벽도 없고 국경도 없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귀의 한 축을 빨리 복귀하려고 언어를 위해 바벨탑을 쌓아 언어를 만들었고 국경을 만든 거예요. 원래 아담 시대에는 바벨탑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나오는 구원섭리사를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애절하게 아, 만년 묵은 여우와 나무꾼이 결혼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나오시는 섭리, 우리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참, 그러고 나서 어저께 참 부모님의 성운 기념일 그 성운 기념일에 어제 갔는데 만년 만에 찾은 어머님 그게 여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머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님한테 들었던 것은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주비된 성령재단에서 조한모, 지금 원전에 산소가 있으시잖아요. 조한모 할머니와 성령같이 홍순호 대모님 하나 만나고 별거를 했어요. 그 정성들이느냐고? 그러고 홍순호 대모님도 한승훈 선생님하고 한학자 어머니 하나 만나고 한학자 어머니에게 온전히 올인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생녀를 키웠거든요. 그렇게 키워온 3대만 해도 그게 100년 세월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 나왔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태초로 내가 하면 만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인간화된 정성으로 찾아오신 것이 그게 독생녀예요. 독생자, 나무꾼도 마찬가지죠. 나무꾼의 역사는 예수님이 2000년 아담부터 노아압을 한 상징적인 역사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면 복귀섭리 역사를 아버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버님은 2000년 그럼 인류 역사에 6천년 만에 하늘의 아들 나무꾼으로 비교를 했지만 천자, 하늘이 함께할 수 있는 그게 천문산이에요. 거기에서 쇼를 하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확 고대하면서 그 사탄의 모든 그 여우들,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지는 나무꾼과 관계된 혈족들이 다 반대하고 화를 쏜다 막 요수를 부린다 그걸 방해하려고 그런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56주년이 어제예요. 지난주에 교장님이 설교하셨지만 참 부모님의 성혼기념일을 마주시겠다는 건요. 그걸 보면서 말년을 기다렸다 하니까요. 가슴이 며어지는 거예요. 말년 이상을 정성들여서 호야 누님이 됐는데 말년 이상을 견디려서 참 부모의 날을 우리는 백년삼도 아니고 50년, 60년, 고삼 속에서 참 부모의 날 성혼식은 못 봤지만 성혼하셔서 참 부모님으로 등극되는 것을 우리가 육신 쓰고 있을 때 뵐 수 있게끔 행운 중에 행운을 받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년 전에 태어난 보물 인류 역사에 영원히 변치 않을 보물 그것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 그 이름이 참 부모예요. 참 부모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참 부모님 청혼기념일 참 부모라는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참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청혼기념일 부활론에 보죠. 소생시대에서 소생급 이하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은 뱀으로, 귀신으로, 이상한 미미한 몽달귀신으로 동물 중에 개 개로 환생, 윤회환생하는 급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사람으로 성불이 돼서 윤회환상한다. 그거는 억겁 여러분, 겁이라는 거 알아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겁이라는 인연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 수억 만년의 인연을 지나가도요. 만날 수 없는 것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없는 인연 그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억 만년 동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형태는 갖췄지만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여우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왜? 여우는 일부일처제예요. 늑대, 여우 그래서 일부일처제였다가 부인이 죽죠. 그러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을 남편이 먹여 살리다가 애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남편은요. 남편이 부인 죽었던 무덤 옆에 와서 굶어 죽어요. 동물, 미물도 그래요. 늑대도. 그래서 늑대 같은 놈 그건 나쁜 말 아니에요. 늑대같이 정조를 시키고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산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부인이 죽죠. 그러면 1년도 안 지냈는데 재혼할 거 걱정이에요. 재혼하려고 눈이 반짝반짝 켜진대요. 아들, 딸 있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동물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겉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 누구를? 참부모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사람이란 언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야가 만년 만에 만년 만에 천년을 정성들여 만년 만에 만난 나무꾼 그 오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냥 다시는 보낼 수 없다. 여우로.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어제 참부모의 나를 56주년이에요. 56주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는 참부모의 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고 크고 두려운 거거든요. 참부모님 여러분들이 참부모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참부모님의 능력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우리 힘으로 기도하기 전에 참부모님의 성호받도록 기도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막혔던 담이나 막혔던 길이 확 확 뚫리는 영적 힘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참부모의 이름으로는 안 통하는 데가 없이 사통 발달 다 통하는 이름이 참부모라는 이름이에요. 인류 역사의 만능의 키예요. 그 성원 기념일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56전을 맞기 전에 어저께 가서 들어보니까 며칠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굉장히 고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다 용서를 한다 그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내스로 사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암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은 연계가셨지만 어머님이 지상에 계셔서 영육관의 공명권에서 혼연일체된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 풀어놓고 정리해 주시면 모든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제 말씀이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참부모가 지상에 한 분이라도 있는 동안 모든 역사를 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고생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자유하고 행복하잖아요. 통일이 오고 그런데 사람이 아니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데 부모를 압니까 자식을 압니까 형제를 압니까 그러니까 찔러 죽이고 마하고 뺏고 그리고 서두가 어머님이 세상에 천변 지위가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에콰도로 왔죠. 그쪽에도 또 지진 심하게 같이 때려다 일어나잖아요. 사실 구마모토도 백여년의 역사 속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이 자기들한테 오련히 생각도 안 했대요. 구마모토에는 지진이 없을 줄 알았다고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서 인터뷰한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인터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기에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거기서 내가 5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게 남일이 아니고 난두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런 모든 천변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참 부모를 알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참 부모를 인류가 빨리 알아야 세계가 수습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어머님의 정답이세요. 참 부모를 알려야 수습된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천지이변과 모든 것을 다 수습할 수 있겠죠.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면 참 부모가 나타나야 되고 참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실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56주년인데 나는 왜 50 그냥 잔디광장에서 어머니께서 석찬 5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저녁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냥 쇼라나 들고 갔는데 얼마나 바람이 불고 쳤는지 어제 천성공예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야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리시지 않았나 우리들도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춥셨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셨는데 굉장히 성대해야겠어요. 불꽃놀이도 하면서 56주년인데 이건 섬리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설명을 안 하시고 어머님이 아버님과 출발점 참부모가 출발하는 것이 성혼기념일이잖아요. 이 성혼기념일에 만나기 전에 광복절 특사가 있고 3일절 특사가 있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 이 참부모님의 성혼기념일을 중심하고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 근데 은사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게시를 받고 정성들인 사람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놈도 있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 스스로가 종의 길로 가셔서 부산 범내골에서부터 범내골에서부터 아버님의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범내골이다 어디다 이렇게 아버님의 노정을 따라서 다 순회를 하셨대요. 어머님이 순회를 하시고 오셔서 이 인류에게 참된 표본적인 가정 참부모를 닮은 가정들이 나타나는 참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이냐. 그래서 어머님이 갓대 오셔서 용서해서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어제 대륙회장들을 다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셔서 가보니까 대륙회장들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념 성초 성주 그리고 성토 두 가지 네 가지를 박스에 담으셔서 다 하사하셨어요. 하면서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빨리 참다운 아들딸의 자리를 확보하고 참부모를 닮을 수 있는 길 부모님으로서 최상의 축복을 해주신 것이 하사품이에요. 이제 그 성주를 어제 각 대륙별로 받았으니까 한국에서도 성주식이 있지 않겠다. 왜? 사실 천일국 성주가 마지막인데 원리적으로 보면 천일국 성주를 먹고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왔다 갔다 오만 가지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종족의 민중의 종족의 인민재판 마냥 심판을 받아서 조건을 세우고 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님의 참부모님의 특권으로 부모님이 고행길을 가셔서 그 네 가지를 분별해서 인류를 살리자고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걸 놓고 기도하신 것을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머님이 눈물을 팍팍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우고 동물인 이놈들을 이렇게 미겨서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근데 그 천문산에 천년 말년 기들인 백녀우는 소망했어요. 사람이 되기를. 근데 우리는 참부모를 만나 참부모로부터 우리도 참부모의 길을 가겠다고 소망삼고 눈물로 애절하게 정성들이면서 기다리느냐 말이에요. 어제 부모님의 성은 56주년에도 감동이 없어요. 여기 선교사들 사모님이 1년 가까이 교육을 했어요. 어제 부모님 우리 중심의 초점은 참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장가가 같아서 피곤했지만 참부모님 성은 56주년 이였는데 선교사 이름으로 나 개인이라도 얼마라도 정성들여서 어머님에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전화 한 통 못 받았어요. 이제 우린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급하고 가기 전에도 생각을 했고 행사하는 건 몰랐었지만 부모님 성은 기념일이니까 작은 예물이라도 너무 경화드리고 축하드리는 어머님 뭐래도 해드려야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오히려 돈으로 필요하신 거 사라고 드리는 게 좋겠구나 해서 보내드렸지만 어떠한 행사나 나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축복 가정들의 중심은 참부모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오직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을 머리에 안 들어 걸랑 스스로 주문을 걸으세요. 나는 참부모님을 닮고 효도하기 위해서 산다. 세상과의 나의 인연은 없다. 나는 참부모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에요. 하늘이 바라보실 때 참다운 아들 딸로서 거듭난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아버님께서는 부부간의 불화하고도 가정 명세를 봉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것을 이렇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하루라도 한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이탈되지 않고 참사랑을 중심추게 모시고 거짓 사랑으로 끌려가지 않고 살고 있는가 지금은 천일국 시대는 너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돼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천일국의 주인 우리 가정에 들어가야 내가 참사랑을 중심한 몸마음의 통일체로서 서 있느냐 언제나 그리움이 부모님과 참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니까 참사랑 속에서 부모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그립고 그게 언제나 그립고 사무쳐지느냐 어린아이가 엄마 절시 그리워서 엄마가 그리워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단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굴러서라도 엄마 차서 젖을 먹으러 간대요. 실험을 해보면 굴러서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축복받은 사람이 일리역사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노와 아브라함 다 있었던 것 같으죠? 그래서 영육계가 일제권에서 메시아로서 접붙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소명되었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 인류시조가 사람들이었지만 타락성이 많았기 때문에 타락성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초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돼야 거기서 행복도 나오는 거고 평화도 나오는 거고 통일도 나오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천주대가족 인류는 한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이번에 가서도 중국놈 이러니까 중국놈이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못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러니까 중국놈이지 벌써 아는데 거짓말하고 중국 사람들은 계란도 만들어서 거짓 팔았잖아요. 짝퉁은 1인자잖아요. 그런데 과자 같은 건 원가 같은 게 안 되니까 가짜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텔에서 내가 중국의 유명한 게 엿이에요. 엿. 여러분들 사오신 게 술엿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들딱딱한 거고 진짜 딱딱한 생강엿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빨에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 호텔이면 우리들은 믿는 곳이 호텔이죠. 면세점 믿죠. 호텔에서 사탕 한 봉지 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조그만 거죠. 만 원을 받아요. 52엔 한국 돈 만 원 비싸요. 안 비싸 이래요. 한국말을 한국 한국 얘기 많으니까 잘해요. 안 비싸 이모 안 비싸 그래서 호텔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치려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대로 인지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는 호텔이다 면세점이다 하면 믿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내가 대여섯 봉을 샀어요. 그럼 6, 7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관광을 다니면서 노점의 가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세 봉에 만 원 또 일하는 거야. 거기는 나는 이미 샀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봉지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장난을 하는 거야. 뭐야. 거기서 중국 놈들 너무하다. 어떻게 호텔에서 그럴 수가 있나. 속상하죠. 그런데 믿는 데서 사고 싶어서 이거는 내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 호텔에 온 사람이 마음 놓고 돈 쓸 줄 알고 우리보다 하나 더 생각한 것 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항에 왔어요. 그런데 공항에는 우리가 새벽 한시 비행기예요. 잠을 못 자고 오는 거잖아요. 면세점도 몇 개 없죠. 거기에 갔는데 똑같은 사탕이 있죠. 그래서 얼마 면세점이니까 만 원보단 싸야죠. 만오천 원. 그러니까 미처 못 산 사람이 면세점에 가서 사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오히려 거기가 믿을 수 있다.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사면 살 기회가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선물할 것도 없는 건데 그거 생각력 탄한데 그런데 딴 데서 산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가게를 하나 과자 가게를 하나 들려달라 가이드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들려서 왔는데 거기서 산 사람도 있지만 에이 여기서 못 믿겠다. 공항 가서 사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공항 오니까 만오천 원. 그래서 저기서는 만 원이었고 저기서는 세 개의 만 원이었는데 왜 차이가 나냐. 그때는 대답 안 해요. 몰라. 왜 몰르냐. 그러니까 안 봤다 이거예요. 저 우린 저 우린 가방에다 붙였잖아요. 똑같으다. 회사도 똑같다. 그러니까 몰라. 안 비싸. 그것처럼 파는 언니가 공항에서 그런데 필요하면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공예품이 있는데도 만약에 이런 데 사면 돈 많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현지에서 사야 되는 것이 있어요. 3만 원 4만 원 조그만한 스카프 하나 해놓고 나서 만 원 그래서 5천 원 두 개 안 돼. 안 돼. 안 비싸. 그러면 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공항이 호텔이 더 비싸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비싸요. 그게 다 타락한 문화에서 각자 어떤 스타일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대해서 내가 결정해서 평가해버린 거잖아요. 면세점이 쌀 것이고 호텔이 쌀 것이고 내가 한국 문화나 선진국에서 살았던 관습으로 대한 것이 실수지 그들은 그걸 더 역용해서 호텔이나 면세점을 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올라오죠. 이야 역시 중국 놈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 건지 뭔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런데 그들도 좋게 생각을 해야죠. 후진국이니까 마지막 가면서 더 많이 헌금하고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보다 더 양심적으로 일률적인 가격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공항이 더 비싸니 웬 말이냐. 말은 면세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존 갖고 있던 내 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판단 잘못한 거지 그들이 잘못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걸 역이용해서 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생각하고 간 내가 실수한 거지. 그렇게 문화나 풍습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 장가계에는 다 중국에는 56개 자치 토속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옛날에 우리나라라면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륙지방이고 오지니까 고구려가 망하면서 그 산속으로 간 토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씨 토가족이 자리 잡은 곳이 장가계예요. 저기 오지에 그런데 토가족의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 빨래를 물에서 냇가에서 빨대 다듬질을 해가면서 방망이 두드려서 빠는 민족은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토가족들이 냇가에서 다듬질을 하면서 빨래를 빨아요. 그리고 옷 입은 거나 그 벌써 토가족의 천문산 그 쇼도 그죠? 개시적으로 준비된 게 그 핏줄은 아 하나님의 같은 핏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대가족이에요. 우리 축복가정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섭리를 알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서 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야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거지 중국 사람 참 머리가 좋다. 어떻게 공항에서 더 받는다. 동항에서 우리는 덜 받는다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걔네들 진짜 머리 잘 쓴 거다. 잘 쓴 거죠. 그래서 다 비싸게 어차피 선물 공항에서 산다고 안 산 사람도 많거든요. 할 수 없지만 눈물이 나도 사야지 어떻게 밖에서 두 개 살고 거기서 하나밖에 못 사더라도 그렇게 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목사님이 혹시 엿을 주면 똑같은 엿값이 아니에요. 그렇게 재미나게 현지에서 산 것도 있고 호텔에서 산 것도 있고 다 가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걸 보면서 근데 돌아보면서 부모님 앞에 드릴 게 있나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부모님 앞에 보낼 만한 예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사저를 아침에 혼독을 하면서 야 천주 대가족 아버님이 만몸이 통일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노래할 때는 그런 국경이 없이 형평성이에요. 행복이다. 그건 평면도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가이드에게만 우리가 천복궁 공직자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관광객이 많잖아요. 천복궁 출발합니다. 그러면 천복궁 천복궁 하고는 다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우리 부르는 이름이 천복궁 하도 관광팀이 많으니까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복궁 천복궁 그러고 다니니까 PR은 되는데 그래서 그게 기독교예요. 뭐예요?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니라고 통일교라고 참부모님 얘기하니까 아버님을 알고 있어요. 교포들이지만 그런 애들은 연변이나 흥룡강성에가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애국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갔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심정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쪽에 찾아온다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런 얘기에서 내가 대가족은 큰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내 한 가정도 내 한 가정도 이웃 가정에게 내 가정이다 생각하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참부모를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드람 저기 실지 실하가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막 그래서 구속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라면 못 죽이죠. 동물이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내 구찬으니까. 약육 양육 강식은 내 밥을 빼앗길 것 같으면 자식도 죽여요. 동물들은. 그렇죠? 호랑이나 사자. 그런 경우도 자기 음식을 빼앗기거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위험하면 자식을 죽이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 사람으로서 그 참사랑을 표현해서 천주 대가족을 이뤄나가는데 핵심적인 우리 가정 자체가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그게 몇 대만에 가능할까 그걸 어머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도 육신 쓰고 참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 그런 사랑의 실천적인 실적으로 나타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산부수 빛이 외치고 거리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시면 돼요. 진리를 전하는 산부수 빛을 전하면서 누가 듣던 안 듣던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최고 처음에 듣는 것이 조상들이에요. 영인이 먼저 듣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몸이 따라가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줘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외국 식구가 자서전을 줄 때 한 아저씨가 지나가걸래 자서전을 외국인이 주고 내가 하나 줘보려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전함을 내게 하면서 자서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했더니 이 건물이 뭐예요? 이거 입자 하면서 10년 가까이 시집 밖고 사셨대요. 그런데 이게 통일의 교회인지를 몰라요. 왜? 마음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바쁘게 옆에 두고도 몰라요. 마음의 울림이 와야 있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마음의 울림을 위해서 어머님은 다 외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렇게 나가서 3번째 피치에 치고 전도했는데 교회에 몇 사람 전도됐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찾아가 보세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한 달 1년 전도했다고 전도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 백호여우마냥 천년을 열 번 만년을 기다려서 사람 되길 소망했어요. 그럼 육천년 역사에 한 사람을 찾는 게 육천년을 기다려서 단축된다. 참부모님이 계시는 섭리기관이기 때문에 단축된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심정으로 내가 1년을 외쳤을 때 한 사람을 거기서 연계해서 듣고 지나가 다니면서 괜히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마음의 울림으로 듣고 육신이 오는 거예요. 그 받아가는 사람도요. 탁탁 지나가죠.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가서 책꼬지에 3년을 꽂아놨다가 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초상의 준비가 받기는 받았는데 마음을 열 때까지 정성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세상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그렇게 소명받았고 나로부터 그 기준을 잃지 않고 참 사랑 가운데 나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라. 뭐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 전도를 하면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셨던 작전이었어요.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이건 축복이에요. 430가정을 찾으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야 돼요. 전도라는 게 그냥 됩니까?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전단지다 자서전이다 응. 그리고 내 육체적인 3분 17일 외치는 노력 그런 걸 다 투자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이 결실이 될 때 참부모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천주대가족 어떻게 천주대가족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던가 어떻게 활동을 했던가 그 실적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아버님 가정맹세 사장을 천주대가족을 형성하는데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선교사들은 이미 현해탄을 건너왔기 때문에 점수로 따진다면 50점은 이미 통과했죠. 나라를 버리고 참사랑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있을 때는요. 국경을 버리고 민족 나라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기 혈통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혈통적으로 섞는 거예요. 교체 교차 교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천주대가족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적의 실적을 간구하기 위해서 한국사람끼리 축복했어도 국경이 없고 그렇게 어디나가나 천주대가족의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같은 민족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넘어쳐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차 교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수가 아무래도 나라까지 버렸는데 뭘 못 버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은 거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참사랑을 찾아서 모든 것을 참사랑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님께서는 그 참사랑의 기본 축이야 1절 2절에서 나오죠.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잖아요. 최후의 남아질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이에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남아진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간과의 불변의 사랑 이 사랑의 법도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법도로 남아질 건 영원히 역사가 가도 영계까지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부모님으로서 축복받은 축복가정으로서 자녀자리 부자주의관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흘러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위기대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연결시키느냐 그건 참사랑만이 그 중심에 설정할 수 있다. 참사랑을 떠나서는 천주대가족이 아니라 나 한 가정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사랑의 본체이신 참부모를 그리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이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평화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통일의 세계도 하나입니다. 왜 하나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 절대적인 창조주의 창조 이상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을 절대적이라고 안 합니다. 영원히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참사랑의 참사랑의 세계에 인해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참사랑의 세계는 곧 환희와 이상에 충만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입니다. 참사랑의 동의권 동참권 상속권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이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확산되는 세계가 됩니다. 오늘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난 문제들을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천변지위 같은 것은 참사랑의 완성으로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천변지위가 많이 일어날 것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가 여러분들 일본도 몇 년 뒤에가 되면 얼마만 남고 다 가라앉는다 아버님은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러분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주죠. 교체결혼을 하면서 여러분들 종족들을 빨리 복귀해서 이주시켜라. 그 헌금을 일본 친정의 헌금들을 다 가져와서 하늘 앞에 봉헌하라.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어요. 그 조건으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다. 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을 팔아 집을 팔아가지고 한국에다가 헌금하고 남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서 죽지 뭘 가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연계를 생각하면 지진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그런데 혼자 죽는 것보단 더러울하겠지 지진에서 갑자기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동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참사랑을 알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행각에 종족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은 참 읽을수록 우리가 천주 대가족 사회가 되면 공생 공영 공유주의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의 마지막에 이상세계는 공생 공영 공유주의다 나와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공생이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 아버님께서는 이상세계 공생주의 이 공생주의란 하나님의 참사랑을 털어와야 한 공동소유를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공생주의 사회의 기본 전형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다 공생하잖아요.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소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회의를 할 때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과 지출과 이뤄지는 것을 가족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섬리에 어떻게 쓰여지고 섬리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회의를 해서 공생하는 거예요. 이거 너 먹고 나 먹고 우리 쓰는 거 먼저 하고 나머지 현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공생은 우선 하나님의 참사랑에 참부모를 중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놓고 나머지를 나눠 쓰는 것이 공생이에요. 그래 아들, 딸과 남편과 다 소통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모든 재산은 비록 법적으로는 부모의 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즉 전 가족의 공동소유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이 각각 방과 의복 용돈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버님이 가족은 가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전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체 목적은 개체를 보장하지 않는 목적은 전체 목적이 아니고 개체 목적은 전체를 위하지 않는 것은 개체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수수작용으로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은 같이 공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다 하면 안 돼요. 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중심이 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인간이 이룩하는 이상세계에 있어서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은 자연스럽게 조화가 됩니다. 인간은 욕망도 있고 사랑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 개체 목적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적을 해치는 개체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본성에 의하여 자기 분수에 맞는 소유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체 목적 개체 목적을 참사랑을 중심한 목적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도 키우다 보면 뭐 옷이 갖고 싶다. 엄마 돈 훔쳐다가 사는 놈이 있어. 키우다 보면. 그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을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으로 이걸 개체 목적은 전체 목적을 해치는 건 개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욕망이 사고 싶다 해서 가정에 피해를 주고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해서 산 것은 합당한 옷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안 입는 게 낫다. 사고 싶으면 엄마 내가 이런 걸 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용돈을 모으거나 엄마가 얼마를 주시면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몇 달을 비해 사줄 수 있냐 이렇게 아예 상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샀을 때 그 옷을 입어도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오늘 몰래 엄마가 몰라 그런데 훔쳐다가 사 입었어. 안 보던 옷이다? 친구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어서 기쁜 게 아니고 공유됐다는 얘기는요. 기쁨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으면 언제나 엄마가 알까봐 한쪽은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면 그게 공유가 아니에요. 그건 안 입는 게 난 거지. 왜? 영성과 사람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공생공용 공의주의로 가야 되는데 공유하는 주차체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안 갖는 거예요. 마음이 길 가다가도 사모님은 누가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걸 받으면서 괜히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눈치껏 봐서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 얼른 줘버래요. 그러면 편해요. 아버님도 그 작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줬는데 그 사람하고 괜히 손이 잡아보고 싶고 예뻐. 그게 공유되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도 부모와 그런 공유점이 높아지면 진짜 콩 하나를 둘이 형제가 놀아 먹어도 행복해요. 기뻐해요. 그것이 공유해요. 그런 심정을 가져 살 수 있게 이중 목적의 존재성과 이중 목적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의 중심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자녀나 우리 내 개인도 그런 삶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영주의 공생에서 공영주의 공영주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참여를 해서 자유 평등 행복의 이상이 실현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공동 정치 참여의 형식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을 아버님께서는 대의원 후보자는 서로 적대 관계일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 관계로서 주변의 천거에 의하여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교장시킬 때 아버님이 교장 후보들 후보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선교사들이 있다. 그럼 선교사의 기준의 후보 몇 년간 헌신을 했고 몇 년간 뭐를 해 입교가 얼마고 몇 가정이다 그럼 자녀를 며칠 키워봤다 아니면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벌써 주변에서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선출 단계의 과정을 거쳐 그거는 이제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조건을 세웠을 때 원리강의를 잘하는 사람 교장 뽑을 때 입교가 몇 년 키가 몇 센치 이상 학교는 대학 졸업 이상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조건을 세웠어요. 아버님은 그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원리강의를 시켜서 1등만 몇 명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실제 교구장이 16명이 필요했는데 32명 정도를 뽑아 놓으셨어요. 배수로 배수로 뽑아 놓고 제비뽑기를 시키셨어요. 우리 선출 단계에서도 과정을 거치거나 최후의 결정은 인위적인 조건이 개입될 수 없는 인위적인 내가 누구랑 소통이 잘 되니까 이 언니를 이다를 시켜야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 이런 이런 기준과 내가 봉사하는데 희생이잖아요. 봉사위한 사명감의 후보가 공영의 공영주의의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 리다나 공직자나 이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직회정이나 부인회장을 뽑는다 지금은 많이 한다 해서 임명하지만 본연의 세계가 되죠. 공생공영주의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최후의 결정은 인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는데 그것은 기도와 엄숙한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32명 만약에 리다를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4배수래요. 한 명을 뽑을 때는 많은 숫자를 뽑을 때는 2배수로 아버님은 그럼 리다 후보를 다 조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카트라인 하다면 10가지 조건에 그때까지 통과되는 자는 4명 정도가 남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4명을 놓고 기도하고 정성을 하고 나서 뭐로? 제비 뽑게 추첨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천운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됨으로 모두 감사하고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해서 써낸다. 그래서 몇 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떨어진 사람 기분 나빠요. 어떤 것들이 저 언니는 열 표 내가 아홉 표로 떨어졌어. 하나만 누가 더 쓰지. 이런 미련이 남아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몇 명 몇 명 투표하는데 그건 천일국 공영주의의 방식은 아니에요. 후보를 정해놓고 후보 이름을 네 사람 1, 2, 3, 4 했죠. 그러면 1, 2, 3, 4 번호를 하지 말고 공 하나만 해놓고 갈표 세 개를 해놓고 뺑뺑 눌러서 제비 뽑기를 시켜. 그럼 공을 뽑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운에 의해서 됐으니까 안 뽑힌 나도 어떤 사람 원망하지 않고 아휴 보기에 나한테는 안 오네 그래갖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국회의원 선거도요. 지금은 여당 야당 돈 많이 쓰거든요. 용산구를 사랑하는 후보 지금 세 명 후보가 경제에 입어든다. 그러면 세 사람이 카트라인을 조건을 이러이러이러 기준을 갖춘 사람 세 사람이 남잖아요. 그럼 공과 이래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은 다음에 전국에 283개 국회의원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당 야당도 반반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국회의원 내보내실 때 아버님이 투표 방식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채우는 하늘이 그러면요 자기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들이고 같이 갖춰서 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갈표를 뽑았어도 축하해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니가 어떤 마음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얘기는 딴 사람보다 10분을 먼저 오든 1시간을 먼저 오든 더 먼 일찍 오고 늦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봉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번 국회의원님이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번에는 하늘이 의원님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하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리다는 봉사의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 그게 공영주의예요. 공영. 공생은 같이 살면서 공감이 되고 공영 나왔죠. 공의. 공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보편적인 윤리도덕을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선과 의의 생활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과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걸 윤리도덕을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절대가치 아래 만민이 윤리도덕을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도의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우리 원리적으로 사는 삶이 공의주의예요. 원리인의 삶 그래서 공의주의로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의주의의 삶은 모두가 절대선과 절대의 그건 참부모님 주의죠.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래서 효도하기 위해서 문부림치고 효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공영, 공생, 공의주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한 사람은 참사랑에 의해서 심신이 조화통일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주대가족을 형성한 자리 나보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삶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주대가족의 요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유롭고 평화롭고 통일되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런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다. 원리에서 자유는 표현을 해줬어요. 원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응?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월지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입격한 천주대가족의 형성을 했을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참 아버님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나 이전에 전체 목적을 중심하고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부모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는 개체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이 보장되게끔 그렇게 연체적으로 이중목적으로 창조를 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이 꿀맛보다 더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 틀을 벗어나면 내일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을 건 사람이 갈 길이 아니에요. 참 멋진 거예요. 그래서 사대심정권이라는 그 본질도요. 사대심정권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형제사랑 사대심정권에 부부사랑 자녀사랑 부모사랑이잖아요. 그 본질은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작용은 줄수자부터예요. 내보내는 것이 사대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받는 것은 사대심정권이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냈을 때 채워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요. 언제 우리 집안의 경제가 풀릴까요? 사모님한테 상담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풀리느냐고 제가 헌금도 11조도 열심히 하고 특별헌금도 열심히 하고 탕감헌금도 했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계속 꼬이고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헌금을 그만할까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해서 풀린다면 행운이에요. 말년을 기다려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사는 평생 60평생에 많이 살아도 100살도 못 사는데 내가 뜻을 중심하고 살았던 삶이 아버님께서는 입교 40년 됐을 때 강현실 순회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입교 40년 동안 그 강현실 순회사님이 아버님만 바라보고 한 번도 심정이 다운된 적이 없대요. 언제나 은혜에 차서 행복했대요. 그렇게 한 번도 배반하거나 의심해 보지 않고 불변하는 심정으로 40년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믿을만 할까 한다. 라고서 강현실 순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너 입교 오늘 40년이라고 그때 40년 때 아버님 모시고 살았 지가 40년 됐습니다. 하고서 보고하니까 이제는 현실을 믿어볼까나 하나님이 하는구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견눈팔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가 지금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40년. 그래서 불변하고 한 번도 겨치 보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참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님이 생축헌금해라. 내가 돈들 있으면 아버지 용돈 달달이 얼마씩 모아서 준비하고 있나? 그러고서 한 번은 뱃속만 채우고 저기만 하지 아버지 생각해봤어? 그러고 하루는 막 아버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운덕기 때 그래서 부모님 용돈 한 번 줘봐나? 그러고 막 아버님이 그날 따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연실 손혜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더니 아버님 용돈 가져왔는데요? 이러나 아버님은 아시고 교육하신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축복과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용돈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뭐하고 뭐하고 벌은 거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부모님이 용돈 드리려고 가져왔다. 가져와봐! 그랬어요. 가져와.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갖다 드렸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빼보더라고요. 뺐는데 삼천육백만원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뭔 할망구가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고 또 아버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뭐 팔고 뭐 팔고 저 혼자 사는 동안에 집을 줄였대요. 그 작은 집에 편안하게 큰 집에서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늘이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다들 지갑 열으라고 있는 거 다 꺼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기금으로 아버님이 헌금하셨어요. 어디 누구의 어디 기금으로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정하시는 걸 보고 그러시면서 축복하셨어요. 현실인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때 강현실 순회사님한테 40주년 되는 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님이 일생 40년에 오직 아버님만을 생각하고 전 목숨까지도 아버님을 위해서 바치라면 바쳤던 분이에요. 강현실 순회사님은. 개구다 뭐다 개척전도 나가서 먹을 게 없을 때 아버님이 일원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해도 아버님이 잘 다녀오겠다고 감사하다고 나가고 고생고생을 하면 말도 마세요. 남대 저기 종로 무슨 공원이요. 파고다 공원 가서 외쳐라. 40일간 외쳐라. 그러다 또 연장 40일 됐습니다. 100일간 외치라고. 사기일자장님은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걸 왜 외치느냐고 아버님 앞에 그랬어요. 강현실 순회사님은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면 춤을 춰서 손발로 외치라고 아버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먹히게 쉬어서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산분수 빛이 할 때 마이크 있잖아요. 중국 가니까 가이드들도 그 마이크 다 쓰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거 완전 산분수 빛이 할 때 성능이 참 저건 좋다. 교자님이 이야 산분수 빛이 가르치라고 이 사람들 이미 마이크는 다 보급이 돼 있네. 근데 그런 성능이 없을 때니까 육성으로 하니까 육성으로 40일을 하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안 나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손발로 원리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강현실 순회사님 100일간 손발로 춤을 추면서 원리강의를 하셨어요. 기가 막힌다. 그렇게 40년을 하고 나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롭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유함을 얻겠는가.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준이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변심하지 않고 불변하고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해요.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변치 않고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입교들은 40년 넘은 사람 많죠. 사모님도 40 올해가 44년째네요. 입교한 지 45년 71년도에 했으니까 45년째죠. 74년도부터 내가 공적생활을 했으니까 공적생활이 40년이 됐겠네요. 그런데 공적길을 간다 하면서도 나를 중심하고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버님은 감당 못할 명령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예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라고 순간순간 순간순간 그렇게 내가 합리화시키고 아버님에게 불의했던 내용 나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목적으로 예 하면서 살 수 있게끔 지금 같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커오면서 순간순간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삶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끔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님께 보다 더 살아있는 동안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생을 정리하고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이 만사용통이에요.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요. 통일의 기반 위해서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자유가 없고 통일이 없는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출발이 같지 않으면 이 방향이 둘로 갈려지기 때문에 둘로 갈려지는데 어떻게 행복이 와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화의 세계 통일 세계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 단 자리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눈도 한 점 1점이 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코가 막히면 야단이지만 뚫리면 자유입니다. 콧구멍도 하나만 막혀서 킹킹킹킹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뚫려야 자유롭지. 기도 자유입니다. 손도 자유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입니다. 하나 안 되면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통일이 없습니다. 밸런스 평평한데 모든 창조에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데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생공영 공의주의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전도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평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뾰족하게 올라왔다. 오늘은 또 딱 다운됐다. 오늘은 또 기분이 좋아서 또 뜬굳이 올라왔다.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 것을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뾰족이 올라올 때 더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전도활동을. 그러면 그게 이제 수평을 이르면 그걸 이룰 때까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면요. 그 이유로는 자유로워져요. 그런 단계가 돼야 행복하고 또 가정도 잘 풀리고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참부모에 의한 참사랑의 혁명입니다. 참부모님에 의한 참사랑의 그 젖줄 그것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삶의 존재 가치 행복 자유 평화 행복 아무것도 없어요. 참사랑의 참사랑에 의한 참부모님의 참사랑에 의한 혁명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에게 어머님께서 어제 참부모의 날 그 참부모님의 성은식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됐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리고 어저께 왜 성대하게 하셨을까 혼자 아직은 공론화 돼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없어요. 역사적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적인 싸움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의 마음과 몸이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고하실 지상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평화세계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자유와 행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부모로 말미암화예요. 그래서 어저께 춥지만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56회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지상생활을 정리할 때 49제예요. 우리는 사무죄로부터 40일이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하면 49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흥지님이 승화하셨을 때 5일장을 했어요. 5일장을 하고 이틀 후에가 사무죄잖아요. 그러면 7일이죠. 그날로부터 40일을 부모님이 정성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교의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7일을 7번 7,7,49잖아요. 그래서 49제를 통과해야 연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죠. 불교에서도 그런데 아버님도 연계에 들어가는 숫자를 아버님은 12진주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12진주문을 통과할 때 한 단계 한 단계가 몇 단계를 통과할까 그런데 통과하는 한 단계를 7일로 되게 봐요. 인간 창조 안식소도 7일로 보듯이 그런데 56회다 하면 7,8에 56 7,9,63이 되어야 되겠지만 7,8에 56 7번씩 8번 제출받은 56회의 참 부모님의 성혼기념일이기 때문에 완성기준에 제출받을 노려서 어머님이 특사를 베푸시는 조건이 성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사모님 생각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더 인류역사의 천일구 귀원절 성주로서 새로운 성주로 속제의 길에 은사를 베풀 수 없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어머님이 참 부모의 날 부모님의 성혼식을 56회를 맞이하면서 그 섬리적인 숫자와 어머님의 정성의 조건으로 새롭게 성주와 성념과 성초와 성토 그런 것을 하사하실 수 잊지 않았겠나 이건 사모님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하늘앞에 간곡히 부탁하셔서 정성을 들으시면서 그걸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축인데 그렇게 해서 은사를 엄청 큰 은사죠. 가까이는 참자녀에게 멀리는 전 축복과정 전 인류에게 어머님 기도 속에 참자녀 까지도 나와요. 다 새로운 성주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될 수 있는 기점으로 통일권으로 하늘이 축복해서 끌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리고 어저께 참 부모님 성원 56조 년 맞았다는 그래서 전 세 개의 식구들에게 다 생중계했어요. 거기 참석 못한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축복을 어머님은 정성들이면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정맹세 사절 우리가 천주 대개족을 형성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건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 엄격히 더 들어가면 참 부모님의 성운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 성운은 억년 만년 수억 년을 정성들여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체도 백호 호야언니 마냥 호야느님 마냥 그 사람 이 만년 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체제 만 년 이상 정성들여서 축복과정에 사람으로 접붙임돼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초점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참 어머님만이라도 지상에 계시는 동안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항상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님 앞에 양말 한 컬에도 사다 드리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버님 지상에 안 계시는데 성화 3주기 지날 때까지는 저는 어머님 선물을 사면 아버님 넥타이든 양말이든 같이 사서 선물을 드렸어요. 성화 3주기까지는 그랬더니 아버님 성화 1주기에 어머님 옷 사고 아버님 넥타이를 사서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걸 놓고 한참 기도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을 해드렸을려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효라는 건 살아계실 때 살아가실 때 그런 팻말을 여러분들이 꽂지 않으면 영원한 자유함과 행복 속에 어떻게 후손들에게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가정맹세 4절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 그건 5절이네요. 천주 대가족을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상인 천주 대가족 이건 참 영원한 숙제예요.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이걸 볼 때는 사실은 종족들과 이렇게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짜 피를 나는 가족같이 여러분들이 느껴서 살아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혈통으로 얘기할 때는 아들, 딸과 부모와 3대가 한 집에서 어우러서 형제들도 살림 나지 않고 같이 살아봐야 하나님의 심정권내에 사는 가족이죠. 그건 지금 현상에선 어려운 핵가족으로 갔지만 아버님이 크실 때는요 8촌까지도 한 울안에서 사셨어요. 문영현 장노님이 육촌 동생인가 그런데 한 집에서 살았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하면서 그런 심정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내일 주일 벌써 53주에서 4월 벌써 마지막 주예요. 벌써 갔어요. 4월이 기가 맥히게 눈 깜짝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섭리적으로 시간이 바쁜 것 같아요. 그런 바쁜 찰라찰라를 흘리지 마시고 잘 엮어서 빨리 이상적인 가정명세를 이루는 개인과 가정을 만들고 천주대가족 형성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무한한 하늘의 축복은 어떤 기회와 어떤 역경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셔서 인류에게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참부모님의 삶을 어제 참부모님 성원 56도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새로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머님 눈물로 기도하시며 참 자녀에서 사랑하는 축복가정과 온 인류에게 새로운 성주를 성념을 성초를 성토를 하사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투쟁이 없이 하나와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 통일과 행복만이 가득한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셨던 그 심정의 상숙이 저희들 가슴가슴에 불타게 하셨어 이제는 저희들은 공명권에서 부모님을 중심축에 모시고 승리하는 따님들이 되어 종족들을 온전히 하늘의 참 사람으로 그토록 학수구대 천년 만년을 기다려오신 그 부모님의 한을 회원해드리는 중심축의 서는 귀한 따님들로 저희를 인도해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들 부모님 참부모님 제세시에 효자 효녀로서 승리의 팻말을 꼭 귀하여 오늘도 열심히 정성 드리며 희생 봉사의 길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주심 앞에 더더욱 감사드려올 때 아버님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나날의 생활들도 공생 공룡 공의주의에 입각한 참다운 천일국 백성으로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한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